보도로 또다시 이들의 주장이 뒤집힌 것입니다. 해명이 계속해서 번복되자 불륜 의혹이 사실이라는 것에 더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. 그 당시에는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제 심정이 있어요. 인정하는 순간 불륜을 인정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거지. 홍콩의 호텔 수영장 역시 함께 간 적이 없다고 했다가 사진이 나오자 뒤늦게 번복하기도 했었죠. 이성 친구는 있을 수 있죠. 그 친구하고 수영장 가지 않는다. 그 얘기잖아요. 그리고 그 호텔은 탈의실이 따로 없이 개실에서 옷을 받아 입어야 된다고 하는데. 그 말을 좀 제가 말하기가 조심스럽죠. 그런 뒤데로. 이런 태도가 불륜 의혹을 더 가중시켰는데요. 김 씨의 남편 역시 바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. 남자 사람 여자 사람 친구가 사실이라면 처음부터 그랬다라고 하고 하지. 뭐 이거 나오면 거짓말하고 말 바쁘고 이거 나오면 거짓말 그렇게 대응하셨잖아요. 계속해서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를 계속해서 내놓겠다. 저는 남편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만한 행위를 한 게 없기 때문에. 그래서 제가 계속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남부러 올 것 없던 그녀가 지금은 불륜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. 강용석 씨와의 인연에 대해서 후회는 없었는지도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. 저는 뭔가를 후회하진 않아요. 후회하는 성격은 아니에요. 좀 더 제 처신이 좀 다르고. 그런 아까 권복했던 부분 같은 게 없었으면 좋았을 좀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. 특별히 누구를 원망하고 후회하고 그런 건 전혀 없어요. 강용석 변호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하실 생각이신가요? 그 강용석 변호사님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. 뭐 너무 그렇게 비춰주는 것처럼 이상한 사람은 아니거든요. 만약에 굉장히 깊게 친밀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말하는 것처럼 불륜으로 사겠다면 이 관계가 끝이 나야 돼요. 연락이 끊겨야 되는 거예요. 그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두 분을 향해서 멘탈 갑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그렇게 꼬아서 보는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생각해서 넘어선 멘탈 갑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제가 해명을 할 수도.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거죠. 끊임없이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?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. 저건 저 정도는 불륜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불륜으로 단정을 짓고 바라봐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조금만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 봐주시면 안 될까. 조금만 한 발짝 물러서 생각해 봐주시면 안 될까.